전국의 신 에드웰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68, 전두환 정부부터 현재로 갈 건데요. 여기는 시험에 뭐가 나올지 감이 오시나요? 똑같아요.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김영상 정부, 김대중 정부 각각 정부마다 펼쳤던 주요 정책들이 있어요. 그거를 시험 문제 낼 거고, 김영상 정부를 내게 되면 오답으로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때 정책들이 오답으로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전두환 정부 때는 시험에 단독으로 나오는 민주화운동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거 따로 정리를 좀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박정희 정부를 봤고요. 박정희 정부가 유신체직 끝 무렵에 부마민주왕쟁 그리고 11.6 사태로 결국 총을 맞고 사망을 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12.6 사태 이후에 대통령을 여전히 유신한 법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들끼리 모여서 뽑습니다. 그러면서 체규화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는데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뭐를?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빰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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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바라밤 빰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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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들이요. 머리털이 없는 아저씨 전두환 아저씨 그리고 그의 영혼의 베프 노태우 아저씨 이 둘을 중심으로 해서 또다시 군인들이 권력을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박정희 정부 때의 군부 세력에 대해 얘기를 하면 그 이후에 새로운 군인 세력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신군부 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1.6 사태 이후에 12.12 사태를 계기로 전두환과 노태우가 권력을 장악을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듣고 그리고 이 사실을 잘 몰랐던 사람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서울에 보며 오는 줄 알았던 거예요.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을 하고 세상을 떠나버렸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아까 계속 이해를 했잖아요. 대통령은 사망을 했지만 그가 만들었던 유신헌법은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통령을 체계로 꼽았던 거고. 그러니 학생들과 시민들 깨어있는 사람들은 유신헌법 폐지를 외칩니다. 그리고 좀 상황을 뚝 봤더니 이런 진정. 어디 머리 틀없는 군인들 특히 전두환. 어디 군인들이 다시 권력을 틀어지려고 하는데 당장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군대로 떠나라. 라면서 신군부 퇴진을 주장하면서 서울역 부근에서 시위와 그 다음에 학생들이 모여서 이런 구호를 외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은 자진해산을 합니다. 왜? 예전에 박정희가 군인으로서 권력을 틀어질 때도 명분이 뭐였어요. 친하는 국민 여러분들. 지금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 틈을 타서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나라를 막겠습니다. 또 그럴까봐 자진해산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서 유신헌법 철폐 그리고 신군부 퇴진을 외치는 운동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권력을 틀어졌던 신군부 세력들은 개혁령을 전국에 때려요. 그리고 국회와 대학을 폐쇄하고 민주화운동 세력과 신군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격렬하게 신군부에게 맞서 싸웠던 사람들과 지역이 있죠. 우리나라 현대사의 아픈 역사로 단년 채 손가락에 꼽히는 바로 광주 5.18 민주화운동입니다. 여기는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따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판소를 일단 한번 잡아볼게요. 자 지금 12.1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을 하고 12.12 사태로 새로운 군인 세력들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틀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됐던 많은 국민들이 당장 머리털이 없는 군인들 당장 누구 군대로 돌아가라 라면서 신군부 퇴진을 외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죽었지만 살아생전에 만들었던 유신헌법은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거 철폐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장 격렬하게 얘기했던 곳이 어디다? 바로 광주였죠. 그러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광주에 있던 많은 시민들이 외쳤던 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당장 신군부 꺼져라. 유신헌법 당장 없애라. 그런데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들은 어떻게 하냐. 여기 광주에 이런 민주화운동을 전개하는 시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개연군을 투입시킵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공격하기 시작을 하죠. 쓰레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전 강의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승만 정부 때 4.19 여명 때도 국민에게 총을 쏘는 정부는 어쨌든 그 순간 정당성 제로입니다. 어디 국민들에게 총을 쏩니까? 미친 정부죠. 그런데 얼마나 더 쓰레기인지 보세요. 정부도 지금 수립 안 했어요. 정부도 수립도 안 한 주제에 국민들에게 총부터 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당성 마이너스 정부입니다. 자, 개연군을 통해서 어떻게 명분은 이거예요. 지금 광주일 때 민족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언론은 이미 다 통제를 다 들어갔습니다. 국가 정기의 신군부 세력들이. 그러면서 언론 통제로는 이렇게 나가요. 통제를 하고 나서. 지금 광주에는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아먹은 프락치들이 지금 지령을 받고 움직이고 있다.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개연군을 투입한 거다. 라면서 투입을 하고 어떻게 진압이 들어갑니다. 그러자 광주에 있던 시민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들의 이 두 개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민군을 조직하고 개연군에 맞서 싸웁니다. 그렇지만 무자비하게 진압을 당하죠. 그게 바로 5.18 광주민주환동입니다. 그리고 신군부 세력은 이 광주를 진압함으로써 전국을 완벽하게 장악을 해요. 그리고 나서 본인의 정부를 수립하는 겁니다. 전두환 정부를요. 그리고 이런 신군부의 이런 만행을 미국이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반대하는 운동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미국에 대한 비판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단독지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이잖아요. 이거를 또 유네스코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때 남겨진 모든 기록들은 유네스코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을 했다라는 거.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진이나 각종 자료들이 나올 거예요. 또는 광주에서 민주화운동 신군부 퇴진 유신헌법 외치면서 저랑샤랑 꿀랑꿍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시민군을 조직하여 계엄군에 맞섰다. 대치하였다. 찾으면 정답. 또는 시민군을 자발적으로 조직하였다. 찾으면 정답. 또는 이거 다 주고 밑에 걸 주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했을 때 또 이것도 정답이 되겠죠. 신군부 퇴진을 주장하였다. 찾으면 정답.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올 수 있는 거 다 알려드렸습니다. PPT로 갑니다. PPT로 가시게 되면 여기 지금 계엄군이 진압을 하고 시민군이 조직을 했고요. 시민수수대체위원회 구성하고 편화적인 협상을 요구를 했지만 계엄군은 무작비하게 무력으로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는 신군부는 정당성 제로예요.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반독제 민주화운동이 토대고 여기 중요하죠.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것도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됐을 때 정답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다음 보기에 속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기응, 니은, 디글, 리을 했을 때 두 개를 고르는 형태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잡아드렸고요. 지금 이 사료를 통째로 주겠죠 또 우리 같이 애도합시다. 계엄당국과 협상중인고 시민군을 적금입고 그 다음에 도청민주소 범시민총궐기 쭉쭉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볼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전두환 정부 출범을 볼 겁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전두환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스토리예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 보세요. 신군부가 완벽하게 전국을 장악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항상 역사는 반복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군인으로서 권력을 틀어지자마자 정치를 지 멋대로 하기 위한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었잖아요. 전두환은 국보위 줄여서 국보입니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지 멋대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됐던 체교가 사임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여전히 봐요. 지금 유신헌법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유신헌법에 따라서 지들끼리 보여서 또 대통령을 뽑습니다. 왜? 우리 손으로 안 뽑잖아요. 여전히 간선제잖아요. 전두환이 100% 당연히 선출이 되겠죠. 근데 전두환 또 본인이 바보가 아닙니다. 왜? 유신헌법이 이거를 없애지 않으면 계속 민주화운동이 일어날 걸 당연히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유신헌법을 날려버립니다. 개헌을 해요. 8차 개헌입니다. 이때 내용이 뭐냐면 다시 이제 대통령을 한 번밖에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친하는 국민 여러분들 저는 독재를 임산던 유신체질을 주도했던 박정희와는 다릅니다. 저는 대통령을 한 번만 할 거예요. 대신 좀 기간이 길 거예요. 예전에 처음 할 때 원래 4년이었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못하는 거 거의 대통령을 두 번 한 8년 했는 것보다 조금 못한 7년 박정희 대통령이 한 번 할 때 6년 했던 것보다 1년 더 많은 7년 그렇지만 여러분들 저는 달라요. 한 번만 합니다. 무조건 단임제 근데 중요한 건 이거요. 이것 때문에 큰 민주화운동이 일어납니다. 결론은 뭐냐면 여전히 대통령은 우리끼리 모여서 뽑겠어요 라는 게 핵심이에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뭐가 중요해요. 지들끼리 모여서 결국 대통령을 뽑게 되면 결국엔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국민들의 뜻과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요렇게 헌법을 뜯어 고치고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해요. 통연이 간접선거니까 지들끼리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뽑으니까 또 100% 당선이겠죠. 전두환 대통령이 12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박정희가 아니고 그러면서 전두환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스토리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8차 개헌 내용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포인트는 이거를 주고 순서를 물어봐요. 개헌 순서를 우리 앞에서 개헌자로 몇 개 나왔잖아. 4452 발체 의견 이런 게 있을 때 아 이게 누구 대통령 때 쓰던 일이고 어떤 내용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보고 아시던데 결정적 힌트가 보세요. 대통령이 임기는 럭키 세븐 7년인데 중요한 거는 한 번밖에 안 할 거예요. 나는 유신체제와는 달라요. 기간은 1년 길지만 무제한 나가고 무제한 될 수 있지만 나는 아니에요 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들끼리 뽑겠다는 것도 핵심이죠.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요. 자 이제 전두환 정부 정책을 좀 봐야 되는데요. 전두환 정부의 정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짠 단짠 정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 본인 또 알아요. 5.18 광주민주운동을 진압하고 본인들도 정당성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자기들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권력을 틀어진 것들을 국민들이 생각 못하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달달한 정책을 던집니다. 그 달달한 정책의 뒷면에는 가혹하게 또 강압적으로 탄압을 하는 강압통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 하나만 아시면 돼요. 삼천교육대를 운영하였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삼천교육대는 이겁니다. 명분은 이거예요. 동네에 있는 깡패들 정치 깡패들 불량배들을 잡아다가 저기로 끌고 가서 교화를 시키겠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에듀웰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웰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평근받는 혜택.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웰. 민주화 운동으로 전개하는 인사들. 본인들에게 반정부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인사들을 잡아다가 삼천교육대로 다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가혹하게 탄압이 들어가겠죠. 이런 강압통치 속에서 달달한 정책들이 나와요. 이 달달한 정책들이 전두환 정부 때 1위구나 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전두환 정부 문제가 나올 때 정답이 되거나 제시문 박스에 전두환 정부인 걸 알겠죠? 알겠죠? 라면서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풀어줍니다. 일단 두발 교복 자유라고요. 그 다음에 가회를 금지시키고 졸업정원제라는 거를 실행해 옮겨요. 졸업정원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들어갈 때는 예를 들면 우리가 좋은 대학 서로 가고 싶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대학교를 들어가기 힘든 게 모든 대학마다 입학생 받는 TO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요. 그 TO를 좀 늘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올해 서울대 예를 들어서 서울대 의대를 30명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50명으로 잡는 거예요. 선생님 20명이 많잖아요. 대신에 그 50명을 일단 뽑아놓고 대신 나중에 졸업할 때 20명이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졸업정원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명분상으로는 껍데기만 봤을 텐데 일단 들어갈 땐 들어가니까 좋잖아요. 달달한 정책이에요. 그 다음에 기억나세요? 유신체제 때. 12시가 넘어가면 위잉 사이렌 울리면서 통제를 했던 거. 야간 통행금지 해제시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이 자유화가 돼요. 그 전까지만 해도 국가가 다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한 반이 뭐예요? 정교생 중에 해외여행을 갔다 온 사람 한 명 있을까 말까요? 아버지가 외교관일 경우 때만 해외를 나갔던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처음으로 해외 나간 애들이 거의 99%였습니다. 그리고 프로스포츠 출범. 이것도 중요해요. 정답으로 잘 들어갑니다. 달달한 정책이라니까요. 이때 전두환은 5.18 광주와 민주화운동처럼 가혹하게 탄압하고 또 부당하게 정권 잡은 걸 뒤집기 위해서 3S 정책이라는 게 펼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야한 거. 섹스. 야한 걸 갖다 풀어버립니다. 정신 못 차리겠죠. 어? 그 다음에 또 스크린. 세 번째 S. 두 번째 S는 스크린. 컬러 TV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 흑백으로 보다 갑자기 컬러로 본다 생각을 해보세요. 정신 못 차리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스포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야구. 프로축구가 이때 출범을 해요. 특히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6개 구단으로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부 때 86년도에 아시안게임을 개최를 해요. 정기대회. 그리고 88서울올림픽을 개최한 건 아니고 이때 유치를 합니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요게 전두환 정부 때 정책이고 업적이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게 또 뒤에 나오는 김영삼 정부나 노태우 정부 정책 문제가 나올 때 이게 오답으로 들어가겠죠. 걸러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단독으로 나오는 유걸민주왕쟁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잊을만하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판소로 잡아볼게요. 자, 전두환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가장 큰 불만이 뭘까요? 머리 털었는 니들은 왜 니들끼리 모여서 대통령을 뽑냐? 대통령 간선제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이제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싶다. 니들끼리 모여서 뽑지 마라. 라면서 대통령 간선제 대신에 대통령 직선제 직선제로 헌법을 뜯어 고치자라는 직선제 개헌 요구가 커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거를 바탕으로 일어났던 운동이 시험에 잘 나오는 유걸민주왕쟁 유걸민주화운동입니다. 영하로도 있었죠. 영화 제목이 뭐였나요? 1987이었습니다. 그러면 유걸민주왕쟁에 대한 가장 큰 배경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이거죠. 대통령 이제 우리 손으로 뽑고 싶다. 그러면서 그 전에 배경으로 총선에서 신한민주당 야야야 야당 야당 쪽에서 이제 개헌을 할 수 있는 서명운동도 함께 동시에 개헌을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막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학생들도 거기에 동조를 해서 민주화운동에 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서울대 학생이었던 박총철 학생이 고문으로 죽는 사건이 생겨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서울대 학생이었던 박총철 학생이 유걸민주왕쟁 대통령 직선질의 개헌을 외치다가 체포가 돼요. 그러다가 나왔을 때는 시신으로 나옵니다. 살아서 들어가서 죽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정부에서 뭐라고 발표를 하냐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책상을 빵 쳤더니 놀라서 아! 심장마비로 죽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자 당시 부검을 했던 의사가 양신 고백을 해요. 사실은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은 것이 아니라 폐 속에 물이 가득 차 있더라 물고문으로 죽었다라는 걸 밝혀냅니다. 그리고 발표를 하고 밝히죠. 시위가 더 격하되기 시작을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갑자기 발표를 합니다. 친한 국민 여러분들, 국민들 사이에서 지금 헌법을 뜯어 고치라는 요구가 엄청나게 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는 4월 13일자로 기존의 헌법을 계속 보호하겠습니다. 라는 4.13 호언 조치라는 거를 발표합니다. 이거는 기존의 헌법을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계속 대통령을 우리끼리 모여서 뽑을 거예요. 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시위가 더 격하되겠죠. 아직 6월이 달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4월 13일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는 연세대 학생이었던 이한열 이한열 학생이 시위 도중에 체루탄을 맞고 내사 내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위가 더욱더 격해집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6월 달에 60국민대회라는 게 열리게 돼요. 그리고 이 60국민대회를 바탕으로 시위가 이제 전국 스케일이 됩니다.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6월 29일 날 전두환 대통령의 영혼의 베프 노태우 다음 대통령 예정자죠 사실은 나가기만 나가면 지들끼리 뽑았으면 베프로 당선이 될 노태우 후보자가 직접 나와서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원한다라면 헌법을 뜯어 고치겠습니다. 라면서 6.29 민주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6월 민주항쟁은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승리로 끝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 6.29 민주화 선언의 결과 6월 민주항쟁의 결과가 항상 시험문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6월 민주항쟁의 결과 우리는 라인인 나우 오늘날 지금 현재의 대통령 제도를 확립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 제도를 어떻게 뽑아요?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잖아요.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이렇게 뽑은 대통령은 임기가 몇 년이에요? 5년이죠. 그리고 이렇게 뽑은 대통령은 두 번 가능합니까? 언니 원 오로지 대통령은 한 번만 가능하죠. 이게 바로 6월 민주화 운동의 결과 얻어낸 결과다 라는 거 그러면 시험에 남으면 어떻게 나오냐 제시문 박스 박종철, 이한열, 4.23 호응 조치 60군민대회, 6.29 민주화 선언 샤랑샤랑 꿀랑꿍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졌다. 찾으면 정답 5년 단임제의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졌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민주화 문제 6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 다 잡아드렸고 ppt로 가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핵심은 이거죠.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달상 호응 조치 그리고 이한열 그리고 60군민대회 넘어가서 6.29 민주화 선언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직선제 이거 수용했고요. 여야 합의로 9차 헌법 개정하면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되었다. 오늘날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통령 제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사료를 통치로 주겠죠. 그래놓고 다음 제로와 관련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쓸 때 4.13 호응 조치 결정적인 힌트 60군민대회 결정적인 힌트 그리고 전두환 정부 때 경제정책인데요. 하나만 알면 돼요. 요거 3조 호응입니다. 요거는 정답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박정희 정부나 다른 정부의 경제 문제나 할 때 이게 오답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전두환 정부 때는 경제 호황을 누립니다. 3조 호황 세 가지가 낮았기 때문에 호황을 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먼저 저금리 은행 이자가 낮아요. 돈 빌려오기 쉽습니다. 저유가 기름 가격이 똥값이에요. 우리나라는 기름을 100% 수입이잖아요. 기름이 똥값이니까 마진율이 좋겠죠. 저달러 달러가 똥값입니다. 달러가 똥값이다 보니까 외국으로부터 돈 빌려오기 좋겠죠. 3조 호황을 누렸다라는 거 이게 전두환 정부 때 일이다 라는 거 그리고 자 이제 그 다음 정부 노태우 정부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는 지금 정책들이 나오고 이러한 것들이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일이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의아하신 게 있어요. 소경님 아니 그렇게 개고생을 해서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에 이끌어 있는데 어떻게 노태우 아저씨가 또 당선이 됩니까? 보세요. 슈퍼 어부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당에 노태우 아저씨가 나왔는데 야당이 분녈이 된 거예요. 셋 중에 한 명이면 100% 이겼을 거예요. 셋 중에 세 명이 아니라 두 명 정도만 됐어도 100% 이겼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김영삼 대통령은 홈그라운드가 경상도 김대중 나중에 대통령 후보 지금은 후보 둘 다 후보자기만 나중에 대통령이 되긴 하죠. 김대중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이 후보자는 전라도가 홈그라운드 김종필은 충청도가 홈그라운드입니다. 표가 다 갈라먹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득표율이 40%도 안 돼요. 36%로 당선이 됩니다. 슈퍼 어부질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대통령은 됐어요.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노태우가 소속된 정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당선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반대쪽 야야야 야당에서 압승을 거둡니다. 그러면 국회가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소속된 당을 여당 반대쪽 당을 야당인데 대통령이 소속된 국회의원 수는 적고 반대쪽 야당의 국회의원 수가 많은 여소야대 국회가 됩니다. 이런 국회가 되면 어떻게 된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식물국회 관악산만 합니다. 식물국회입니다. 왜? 대통령이 뭐 하고 싶은 거 있어도 국회의원이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지 통과되잖아요. 통과가 하나도 안 되겠죠. 자 이때 노태우 정부에서 던진 승무수가 뭐냐 여소야대 국회를 극복하기 위해 노태우와 노태우 당에서는 김영삼과 김종피를 불러다가 하나가 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3당 합당 3개의 당을 합쳐요. 이때 김대중 나중 대통령이자 지금 이때는 후보자였죠. 김영삼을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야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같이 피를 흘려가면서 겨우 민주화를 얻어냈는데 어떻게 쟤들이랑 손을 잡냐 이때 김영삼 대통령은 또 유명한 말을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리도 합격! 나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로 들어갑니다. 과연 호랑이를 잡는지 좀 이따 볼 거고요. 자 우리는 이렇게 여우소야대 국회를 3당 합당을 해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민자당입니다. 줄여서 민주자유당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당이 지금 또 있어요. 이 당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이 당이 국민의힘의 전신이 이 민자당 민주자유당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기 스토리까지 잡아드렸고 이제 노태우 정부 때의 정책입니다. 여기는 간단해요. 자 노태우 정부 때는 노 노태우 정부 때는 노 노 노 노 라고 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노 라고 했던 나라 누구 북한과 처음으로 기본적인 내용의 합의를 하는 남북기본합의서 노태우 정부 때는 노 노 라고 한 나라 누구 북한과 유엔의 동시가입 또 노라고 노 노 노 뭐 노 핵은 노입니다. 북한과 비핵화 선언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 노 노 노 또 노 노 라고 했던 나라 누구 중국과 소련과 외교를 체결합니다. 북쪽이 있는 나라와 함께 북방 외교를 전개했다. 그리고 노 노 또 뭐가 노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노 올림픽 88 서울 올림픽을 개최합니다. 이게 바로 노태우 정부 때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제시문에 둥 던져놓고 다음 같은 정책을 펼쳤던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이런 것을 했을 때 나머지를 찾으면 되겠죠. 될 수 있는 거 여소야대 국회가 형성되었다. 3당 합당을 추진하였다. 이루었다. 그리고 서울올림픽을 개최하였다. 노 라고 했던 나라 누구 북한과 유엔에 동시가입 그 다음에 서울올림픽 대회 개최 그 다음에 북방 외교 추진 소련과 중국과 수교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비핵화 선언까지 그리고 이거는 심하에 심하긴 한데 한 번씩 출제가 되긴 하더라고요. 치사하게 지방자치제 그 전에는 군부 세력들이 전국을 다 통제하기 위해서 지방 스스로 정치하는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화 요구에 따라서 지금 민주화가 자꾸자꾸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는 못하고 일부 지역에서만 또 지방자치를 부분적으로 실시했다라는 거 끝.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삼 정부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로 들어갔던 김영삼 어떻게 됐냐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돼요. 그러면서 이 김영삼 정부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바로 문민정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민간인이 문 문민 이제 군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정부를 수립했다고 해서 문민정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영삼 정부가 내세운 가장 큰 컨셉이자 공약이 뭘까요? 시그니처가 이겁니다. 부정부패 척결이에요. 부정부패 척결 왜? 그 앞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인 세력들이 수십 년간 권력을 지들끼리 다 헤쳐먹었잖아요.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그래서 부정부패를 싹 다 날려버리겠다는 게 바로 김영삼 정부예요.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일단 먼저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합니다. 노태우 때 부분적으로 실시했다라면 정답이 잘 돼요. 그 다음에 부정부패 없애려고 한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정책이 이거죠. 금융실명제 여러분들 지금 또 은행 업무를 보러 가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름으로 은행 업무를 봐야지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이름 된 통장 건드리지를 못하잖아요. 아무리 부모라도 이게 이때 확립이 되는 거예요. 본인의 은행 업무는 본인이 직접 가야 됩니다. 검은 돈이 다 사라지게끔 하는 거예요. 차명 계좌 이런 거 다 막아버린 거죠. 그리고 또 공직자윤리법 개정 부정부패 척결 지금 우리가 선거에 나오시는 후보자들 재산이 얼마고 뭐고 다 나오잖아요. 음 재산 등등을 의무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역사바로 세우기 운동 정답으로 잘 들어가요. 또는 사료로 잘 들어갑니다. 제시문으로 뭐냐 앞에 노태우 전두환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탄압했던 사람들 드디어 법정에 세웁니다. 그리고 타형에 때려요. 그렇지만 슬프게도 진짜 타형을 지키진 못하죠. 자 그리고 여기는 빠졌지만 또 뭘 하냐면 당시 김영삼 정부가 지주일이 거의 90%가 찍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선총독부를 라이브 생중계로 날려버립니다. 전 아직도 기억나요. 이거 날릴 때 그 앞에서 공룡단이 와서 춤도 추고 막 노래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할머니께서 그 폭탄 날린 생중계로 보시면서 할머니께서 동실동실 춤을 췄던 게 기억납니다. 그때 저도 아무것도 모르게 같이 춤을 췄던 게 기억이 나요. 자 생중계로 그냥 날려버립니다. 그때 일본이 얘기하죠. 그거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우리가 잡이 들여서 다 철교해서 가져갈게. 김영삼 퍽 뻥 낸 소리 바로 날려버립니다. 작살 내버려요. 그리고 인기가 치솟다가 마지막에 말년에 지주일이 바닥을 찍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IMF예요. 그 시작점이 바로 OECD 가입입니다. 이것도 선지로 잘 들어가요. 김영삼 정부의 정책으로 자 이게 뭐냐면 잘나가는 선진국들이 들어가는 해외기구입니다. 한마디로 선진국 잘나가는 경제에 잘나가는 사람들 모임이에요. 여기에 가입을 한 건데 이때 가입을 할 때 우리나라 언론사에서도 좀 말이 많았어요. 우리가 가입하기 너무 이르지 않냐 좀 이따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 아니다. 우리 충분하다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면 문제가 뭐냐면 들어가면 좋죠. 획득도 있긴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해왕 가입이 되어 있는 나라에 한해서는 우리나라에 자유롭게 투자를 하고 들어올 수 있게끔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외국 자본이 물미듯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돈을 굴리긴 좋아요. 뭐 좀 하고 싶으면 외국 돈 빌려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또 뭐 삼성이나 현대나 뭐 LG 같은 대기업들 보면 밑에 계열사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 이런 기업들 예를 들면 혜태재가 뭐 이런 뭐 이런 물론 효성 이런 뭐 물론 대기업이긴 하죠. 근데 이런 대기업들도 밑에 계열사가 20개 30개씩 있던 시절이에요. 하다가 망했다. 어 저거 잘되네 따라해요. 망했다. 아씨 안되네. 딴 거 또 해야지. 또 돈 빌려 또 합니다. 이걸 흔히 문어발식 경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이 닥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 빌려줬던 기업들이나 국가에서 돈을 다시 달라고 얘기를 하죠.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기업들이 하나 둘씩 도미너처럼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그게 바로 IMF입니다. 정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IMF 배경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요. 그러면서 우리는 흔히 말하는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제금융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IMF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면 김영상 정부가 나오게 되면 정답이 뭐가 될 수냐면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금융실명제를 시행하였다.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하였다. 그 일환으로 법정의 대통령을 세웠고 그 다음에 조선총독부를 날려버렸고 그 다음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하면서 원플원 IMF를 겪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때 그 내용이죠. WTO 출범했고 있던데 여기 OECD 가입했고 외환위기를 초라했다. 국가부도사태 그리고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들어서면서 드디어 최초의 선거에 따른 여야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만약에 시험에 나오게 되면 정책으로 잘 나오진 않고 물론 나오긴 해요. 심하니까. 그런데 정책보다는 통일정책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월드컵 노벨 평화상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인데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면 다음 시간에 통일정책을 다룰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외환위기를 극복했다. 에드윌의 교제 편제상 경제를 정책을 그냥 바로바로 각 해당되는 정부에 묶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하긴 하는 거예요. 자 IMF를 조기 극복합니다. 이 조기 극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기업들 구조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노사정위원회 노동자와 사업가와 정부가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한번 극복해보자. 선지로 잘 등장해요. 노사정위원회로 어쩌고저쩌고 했대요. 제시문에 선지에 그러면 아 이거 김대중 정부 때 IMF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구나.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구나. 그리고 김모호기 운동. 이거는 전국민이 나섭니다. 금을 내서 어떻게 이거로 갖다 팔고 빨리 부채를 갚자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의 돌반지도 없습니다. 여기로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조기 상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제 이야기를 제가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예전에 이승만 정부 때는 먹고 살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원을 받았고 먹고 있고 싸는 거 세 가지를 지원받았죠. 밀가루 설탕 면합 세 가지 하얀 300산업이 발달을 합니다. 밥솥을 만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박정희 정부가 들었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 다들 아시는 것처럼 1차 2차 3차 4차 경제개발 5개년이 성공을 하죠. 경공업 중공업 그러면서 밥솥에 밥을 콸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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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콸 그 다음 대통령이 누굽니까? 바로 말이 틀없는 아저씨 전두환 아찌. 밥솥을 탁 열었어요. 우와 밥이 가득 차있다. 신나게 퍼먹습니다. 퍼먹 퍼먹 퍼먹어요. 뭡니까? 삼저호왕.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 다 먹었어요. 그 다음 대통령이 누굽니까? 영원의 베프 노태우 바치. 밥솥을 탁 열었습니다. 이런 젠장 빌어먹을. 밥이 없다. 밥이 없다. 밥이 없다. 다 먹었으니까. 배고픈데 밥솥을 끌어서 누군지를 먹어요. 끌고 먹습니다. 그렇지만 누룽지를 끌고 먹는 건 역사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노태우는 경제정책위 시험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 다음 대통령이 누굽니까? 김영삼 대통령.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갔던 김영삼 대통령이 밥솥을 탁 열었습니다. 이런 젠장. 밥솥고 누룽지도 없다. 배고픈데. 밥솥을 끌어보니 밥솥이 와장창창창 다 깨집니다. IMF가 터지죠. 그 다음 대통령이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 밥솥을 탁 열었습니다. 이런 젠장 빌어먹을. 밥은커녕 누룽지는커녕 밥솥이 다 깨져 있습니다. 본드로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IMF 조기 극복. 끝.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다 빠르게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노사정위원회 근무균도. 그리고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중요해요. 끝났고. 그리고 노무현정부를 보겠습니다. 노무현정부는 단독으로 시험에 나온다라면은 지금 통일정책으로 시험에 나올 거예요. 김대중 정부를 그대로 계승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요거는 다음 강의 때 다시 한번 설명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노무현정부가 들어서면서 뭐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과거사진상규모법도 제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임기 중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제정하기도 하고요. 쭉 내려가서 요것들이 정답이 되진 않지만 선지로 많이 등장을 해요. KTX가 노무현정부 때고요. 그 다음에 칠레와 FTA, 미국과 FTA 조약을 체결했던 게 또 노무현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되진 않지만 선지로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또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미국과 FTA 조약을 체결했던 거는 노무현정부예요. 근데 이게 체결했는 게 발효됐던 건 언제냐? 그렇습니다. 쓸까 봐 고민을 했는데 쓰진 않을게요. 짜잔! 이명박 대통령 때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 발효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넘어가서 이명박 정부입니다. 자, 이제 이명박 정부입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아직까지 한검에서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워낙 최근 정부다 보니까 다루기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출제가 될 수가 있고요. 출제가 된다면 나와야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긴 해요. 자, 그러면 일단 여야 정권이 다시 재교체가 됐던 거고요. 실용주의 컨셉에 따라서 특히 이명박 정부 하면 지금 또 잘했니? 못했니?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좀 아직도 평가가 유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뭐 녹색성장도 했지만 알아야 될 거는 여기.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기억나세요? FTA가 체결된 거는 앞 정부였던 노무형 정부였지만 실제로 발효가 된 거는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그리고 정말 나올 수가 있는 건 이 G20이에요. G20. G20은 뭐냐면 IMF 회원국들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나라 20개를 뽑은 거예요. 앞에 G가 그룹을 얘기를 하는 거, 뒤에 20이 20대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G20 정상회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했었죠. 그게 바로 이명박 정부 때다라는 거.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사실 그래요. 또 탈이 있긴 해요. 탈이 있긴 하지만 쓰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현대사, 가장 중요한 정치사 부분 끝냈고요. 저는 또 다음 챕터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